아이 사진을 찍으려고 좋은 카메라를 구매했는데요. 야외에서는 사진이 정말 잘 나오지만 실내에서 사진 찍을 때 셔터 스피드가 확보가 안되면 이렇게 흔들리는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셔터 스피드를 올리면 조리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ISO가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이즈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는 단 렌즈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리개가 밝은 렌즈를 쓰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조리개가 아무리 밝은 렌즈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빛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는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이 노이즈를 깨끗하게 없앨 수가 있는데요. 제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RTX 407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왜 그래픽카드 이야기를 하나 싶을 텐데요. 요즘은 인공지능이 그림을 대신 그려주기도 하고 그림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미 있는 그림에서 그림을 확장시켜서 주변 부분을 채워준다든지 없는 사물을 만들어서 그림을 채운다든지 창작의 영역까지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그림을 처리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에 들어있는 아주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걸 그래픽카드가 처리를 해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할 것은 자신의 카메라 찍은 사진에 대해서 노이즈만 없애는 걸 해볼 건데요. 이것을 하기 전에 카메라에서 설정 한 가지 변경해야 되는데요. 카메라 저장 방식을 RAW 파일로 변경해 놓을 겁니다. 대부분의 카메라에는 이렇게 RAW로 촬영할 수 있는 모드가 있어요. 꽤 오래전에 나온 DSLR 카메라도 이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나오는 하이엔드 카메라도 이 설정이 있는데 이것만 설정해 놓으면 노이즈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노이즈를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을 추천을 해요. 그런데 다른 프로그램도 한번 써보고 성능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힙하우 포토 이네서에서는 간단하게 이미지 노이즈도 없애고 이미지가 흐릿한 경우에 이미지를 새로 만드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 원래 있는 이미지를 좀 변형하는 거에 가까워요. 여기 보면 노이즈 캔슬링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서 한번 미리 보게 한번 해볼게요. 결과물을 보면 노이즈도 사라지고 이미지 해당도 자체도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사진을 이렇게 이미지를 변경할 때 디테일이 많이 떨어지면 좀 아쉽다고 느끼는데요. 여기 보면은 약간 실핏줄 같은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밋밋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단점이 이렇게 격자 같은 게 좀 남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실제 사용해 봤을 때 아쉬웠던 게 이미지 결과물 한 개 만들 때 시한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이번에는 토파즈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 노이즈를 줄여 봤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샤픈도 올리고 노이즈도 제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체크를 해주면 자동 알아서 그 영역을 설정을 해서 노이즈를 줄여 주더라고요. 근데 확대를 해 보면 결과물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는 게 약간 좀 컷입니다. 그쵸? 이 부분도 너무 좀 샤픈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샤픈을 꺼 보면은 너무 또 밋밋해져요. 좀 너무 맨들맨들해져서 이게 확실히 뭔가 보정을 했다는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뭔가 자연스럽게 노이즈를 줄이는 게 안 돼요.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노이즈를 없애 볼 건데요. 원본 파일을 포토샵에서 불러오면은 이런 창이 뜨고요. 노이즈 리덕션 메뉴에 보면 Denoise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 버튼 누르고요. 옵션 설정에서 Denoise에서 100%로 놓습니다. 이걸 100에 논다고 해서 디테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적용 버튼 눌러보면 8초 정도 걸리네요. 결과물을 보면 깜짝 놀랐는데요. 노이즈도 싹 다 사라지고 그러면서도 디테일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볼에 실필줄 같은 게 살짝 남아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고요. 그러면서도 원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이즈는 싹 다 사라졌어요. 이게 ISO 2000 가까이 찍은 사진인데 ISO 50 정도로 찍은 것처럼 아주 깨끗해졌습니다. 그전 사진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이미지 변환한 결과물을 세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은 포토샵이 훨씬 더 이미지 변환한 게 좋습니다. 이미지 디테일도 그대로 살아 있으면서도 노이즈도 싹 다 사라진 걸 볼 수 있고요. 토파즈도 꽤 우수하긴 한데요. 근데 포토샵하고 비교를 여러 번 해보니까 포토샵보다 조금 뭔가 아쉬워요. 이번에 실전으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제 경우에는 사진을 로우로 연사를 놓고 찍습니다. 연사로 찍은 사진 중에서 변환하고 싶은 사진을 골라서 먼저 폴더에 담아놓고요. 그 폴더 사진을 한꺼번에 포토샵에 넣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이 한꺼번에 포토샵에 들어오는데요. 이 파일을 전부 다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A 누르면 모두 다 지정이 되는데요. 그 뒤에 디노이즈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디노이즈 설정을 100%로 놓고 18개 사진을 모두 다 정의해 볼게요. 18개 사진 선택하니까 2분으로 나오네요. 이미지를 노이즈를 없앨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래픽카드 성능인데요. CPU 성능보다 그래픽카드 성능이 더 중요해요. 제 경우에는 RTX 4070을 쓰고 있는데요. 그 전에 3060과 비교를 해보니까 사진 한 개당 대략 한 7초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진 7초 변환하는 거 별로 차이 안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7초가 이렇게 여러 장, 18장이나 100장, 200장 이렇게 많은 이미지를 한꺼번에 변환할 때는 시간차이가 꽤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그래픽카드 성능은 가능하면 좋은 걸 쓰시는 게 좋고요. 변환이 완료되면 포토샵에다 다시 불러오기로 합니다. 아래 썸네일에서 Ctrl-A 키를 눌러서 모든 파일을 선택하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위에 아래쪽으로 된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띄우고요. 파일 경로는 자신이 원하는 곳을 선택을 하고요. 파일 형식은 JPG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퀄리티는 10을 나서 제일 높게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 누르면 제가 변환한 이미지를 다시 JPG로 변경하게 됩니다. 이렇게 변환 작업을 마치면 RAW 파일을 DNG로 바꾸고 DNG를 다시 JPG로 바꿔서 노이즈가 없는 아주 깨끗한 JPG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거 확대해보면 100%를 확대해도 노이즈가 전혀 안 보이죠? 원래 노이즈가 엄청 많던 사진인데 아주 깨끗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깨끗한 이미지를 구글 포토로 업로드 해놓는데요. 또 여기 한 가지 팁이 제 경우에는 구글 픽셀 1을 이용해서 무제한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업로드 해 놓고 있습니다. 외장으로 사진을 저장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근데 가끔 사진을 다 통째로 날려 먹어서 복구한다고 애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업로드 해 놓으면 날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사진과 동영상을 백업 해 놓고 있고요. 평소에는 JPG로 사진을 찍는데요. 그런데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만한 실내나 빛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셔터 스피드 올려버리고 그냥 ISO 올라가든 말든 그냥 로우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도 그냥 디노이즈 하면 깨끗하게 노이즈가 날아가니까 별로 걱정이 없더라고요. 막상 해보면 ISO 5000 정도까지 올라가도 노이즈가 깔끔하게 없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렌즈 업그레이드 할 비용으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노이즈를 없애 보세요.